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 입니다 여기는 화정동에 있는 이현 다육 입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어서 오늘은 요 아이들을 영상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구요 다육이 쇼핑하기에 아주 좋은 날이에요 오늘은 요 화정동에 있는 이현 다육에 놀러 왔어요 요 빨간 아이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큰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와 완전 단풍이 들었어요 요즘 보세요 요 아이가 라디칸스 입니다 요 아이들이 다 몇 포트가 될까요 이렇게 큰 화분에 심어 놓으셨는데요 요 잎이 아주 잔잔하고 부드러워요 이렇게 큰 화분입니다 색감도 곱고 가을 단풍입니다 요 아이는 올팻이라는 아이입니다 입장이 아주 단단하구요 색감이 은은한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요 요 아이는 만원이라고 합니다 은은한 핑크빛으로 예쁘죠 아주 튼튼해요 그리고 요쪽에 있는 요 아이는 조금 작은 아이예요 아가도 달고 있네요 요 아이는 8,000원 이라고 합니다 입장이 아주 건강하구요 은은한 핑크빛이 아주 매력 있어요 요 아이는 삼두를 가지고 있네요 요 아이는 가격이 만원이구요 아주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는 올팻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 요 아이는 다 아시죠 국민 다육인데요 염자에요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고요 색감이 예쁘게 물들었어요 요 아이는 2,000원 입니다 요 아이예요 요 아이는 8,000원 이예요 이쪽으로 가볼게요 요 위에 있는 아이 요 아이는 8,000원 이예요 아가를 달고 있네요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요 아이는 8,000원 이예요 그리고 요 아이 오팔리나 입니다 너무 예쁘죠 색감이 은은한 보랏빛이구요 또 핑크빛을 띄고 있어요 가격은 2,000원 인데요 요 오팔리나가 예쁘게 물들면 아주 화사하고 예쁜 오팔리나의 색을 띄고 있죠 요렇게 예쁜 색을 띄고 있네요 와 라디칸스가 인테리어 효과로는 아주 최고네요 와 요기에 있는 아이들은 요 얼굴 좀 보여드릴게요 자 삼두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 색감 너무 예쁘죠 은은한 핑크빛을 띄고 있어요 요 아이는 핑크엔젤이래요 핑크엔젤 와 너무 예쁜데요 요렇게 자구가 오두의 아이들 가지고 있구요 얼굴은 요렇게 5개 입니다 가격도 너무 착해요 요 아이가 만원이래요 만원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맑은 하늘색이에요 색감도 너무 선명하고 이렇게 예쁜 색을 띄고 있는데요 입장도 아주 토톰해요 자 요아이 이렇게 물들면 아주 핑크색으로 이쁘게 물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아이는 자 뭐 좀 보세요 그린이래요 그린이 요아이는 그린인데 지금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와 이렇게 튼튼해요 와 요아이는 만오천원이래요 그린이 그린이 그리고 요게 있는 아이 애심이에요 애심 애심 이 목대 좀 보세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진짜 요것 좀 보세요 이 목대 와 엄청 많이 묵은 아이예요 요아이가 5,000원이에요 진짜 저렴하고 착하죠 색감이 너무 예뻐요 은은한 보랏빛이에요 이렇게 여기는 하정동에 있는 이현 다육인데요 와 다육이들이 너무나 종류가 많고 가격이 너무 착해서 와 여기 쇼핑 오시면 너무 볼거리도 많고 가격도 착해서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쇼핑 나오세요 쇼핑 나오세요 즐거운 다육 생활 하세요 여기에 염자 좀 보세요 아주 싱싱하구요 이렇게 목대가 너무 튼실합니다 아우 오두보이 소리에 시끄럽죠 바로 길 옆이라 많이 시끄러워요 자줏빛을 띄고 있어요 이렇게 요아이는 아주 키우기 쉬운 아이예요 입장 끝이 아주 빨갛게 물이 들었구요 잎이 아주 통통해요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요기에 있는 아이들 요기에는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있구요 요렇게 루비틴트도 보이구요 우주먹도 보입니다 요기 흑토이 흑토이도 보여요 입장 좀 보세요 이렇게 커요 요아이는 당인인데요 이 색감 좀 보세요 요렇게 빨갛구요 속에 자구가 나오고 있네요 이쪽으로 보면 요기도 빨간 아이들이 있어요 요아이는 누군가 볼까요 수연이래요 요아이는 수연이래요 요렇게 색감 좀 보세요 요기 자구도 나오고 있죠 요렇게 예쁜 색을 띄고 있네요 수연이 가을 단풍입니다 단풍 너무 아름다운 색을 띄고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색을 띄고 있어요 요아이 감사합니다.